안녕하세요 1톤클럽 2인승 김장입니다 스카이렉스 12인승 차량 지금 인증 나왔구요 엔딩스리도 조용하고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외관 깨끗합니다 시트는 직물 시트로 되어 있구요 가죽 시트들은 아니고 12인승 이라 앞에 저것까지 올리면은 앞에 3인승 여기도 3개 다음 좌석도 3개 맨 뒤에도 3개로 해서 12인승입니다 에어팡 가운데 할 수 있는 곳이 나와 있구요 연매연이랑 뒤에는 선팅이 잘 되어있어 가지고 차량 깔끔하고 좋습니다 키로선은 6만 7천 키로 탄 차량이구요 에어컨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예정 announcements 다 볼 수 있이네요 필급차량도 2 건타는 4 일상입니다 오pole선 hic Edwards 법을 네네 2й 멧강 stages ving 인공 hum 구역 유 유 되어있어 و